안녕하세요 카메라다 평소대로 이렇게 몰라도 의식하지 않고 카메라 의식하지 않고 항상 화난대로 식사는 하셨나요 맨지아 형?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되셨어? 네 형 자연스럽게 짝꿍들아 나 지금 스케줄 하러 가 푹 자고 일어난 태민의 모습입니다 노래 좀 들려줄게요 미칭된 게 나왔어요 이거 아마 나올 때쯤에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저는 그거 먹었어요 카야 토스트 카야 잼 그거랑 거기에 버터 슬라이스 이렇게 크게 돼가지고 삼각형 그거 먹고요 그리고 우삼겹 된장찌기 먹었어요 거기에 이제 샤인머스켓이라고 하죠 고급스럽게는 샹포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입술 좀 칠해야지 내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죠? 내 가방엔 마스크를 제가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가 또 있지롱 이건 나중에 보여줄게요 내 가방 소중합니다 심지어 여기 안경도 있어요 아 저 안경 잘 어울리죠 저는 저한테 맞는 걸 되게 좀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저한테 어울리는 걸 찾는데 뭔가 작은 거나 이런 게 되게 개성 있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평범한 것 같으면서 모양이 조금 은근히 태가 야리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근데 립밤 어디 있지?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우리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오늘 비 안 오나? 오늘 안 올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응? 내가 리슨 버블에 날씨가 개면은 내가 컴백한다 그랬는데 오늘 왜 맑지라고 보내봐야겠다 이게 아닌데 이게 맑으면 안 되는데 오늘 왜 아 깨뜨렸어 화창하지? 화창하지 자자자 내립시다 오늘 예 열심히 열리다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스토리 한 번 펜픈 runner 까지 동기들 예 안녕하세요 천하 졸업 천하 부담 믿을 수 있는 거예요? 이제 됐습니다. 우리? 이게 필수 있는 거예요? 자. 아, 맞죠? 아, 맞죠? 네. 아, 맞죠? 아, 맞죠? 뒤로 한번 가볼게요. 너무 좋다. 아, 너무 싫어. 아, 좀 뒤에 뒤에. 아, 좋아. 아, 좋아. 극혜주 나와야지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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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떻게? 늘어진 거야? 늘어진 거야. 어디 딱 들어왔지? 좋아요? 수고하셨습니다. 했으면 다 바꿔야죠? 아 근데 어떻게 돼요? 제가 나오는 거예요 W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유구입니다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? 어제 뮤직비디오 찍고 오늘 이렇게 허브 찍느라 약간 좀 피곤했는데 그래도 사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내일 또 이제 촬영이 있어요 내일을 위해서 또 하루 오늘 마무리하고 저는 가보겠습니다